이런 류의 게임들이 잘 나가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이런 게임류들이 인기가 많은게 WGAMES를 잠깐 보실 텐데 옛날에 우리가 이제 한 게임이래요. 그리고 또 최근에 카지노 관련 게임이 한 게 있잖아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지금 보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카지노 슬롯 관련 이런 것들로 현금 결제를 유도로 하는 거거든요. 플랫폼에 대한 부분도 얘기 나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그 한계가 이러면 생각이 안 나네. 카지노 게임 관련해서 일단은 이런 기업들도 지금 보면 꾸준한 실적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꾸준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차트에 대한 부분도 일반적인 게임과는 조금 다른 그런 양상을 띌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지금 움직이는 것이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상장이 되고 그래서 6만 5,100원 상장률이 7만 1,600원 올라왔다가 그 이후에 3만원까지 약 60%가 지금 하락을 했죠. 여기서 한 번 빠지고 한 번 더 빠지고 잘 보셔야 돼요. 주가가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보는 화면이 주봉입니다. 올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봉을 못했습니다. 여기 빠졌다가 한 번 더 빠지는 거죠. 이렇게 빠져서 반등 나왔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올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뺐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은 오바에 대한 부분 이런 자리는 볼 필요 없어요. 삭제하고 봐야 돼요.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하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준 가격을 잡는 것은 3만 8천원, 3만 9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빠지는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틀리는 거죠. 물량이 그러시면 주가는 올라왔고 지지가 되면서 지금 여기 한 번에 빵 치고 넘어갔는데 이 봉을 잘 보시면 이 봉이 빵 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고가 권역이 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고가 권역을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그리고 얘가 하단에서 하단에서 올릴 때 앞서 봤던 교사리 보이시죠? 제가 아까 이렇게 올렸다가 여기서 빵 떨었다가 다시 뽑아내서 올렸다고 했죠? 이런 자리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자리들은 지지점으로 활용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이건 하방이 되겠고 이건 상방이 되겠고 그 중간에 있는 자리들이 이 정도 자리가 형성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지금 이 매물대가 상당히 두꺼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세력의 입장에서는 한번 이렇게 흔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뽑아내는 이런 흐름도 나타날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를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그냥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여기 위에도 돌파가 나온 듯 했으나 결국엔 다시 한번 매집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흔들리죠. 계속 여기 바운더리 안에서 노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더 뽑아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익실험 물량으로 봐야 되거든요. 앞에 여기 이 자리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돌파가 나왔고 하지만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빠지죠. 오히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거는 이제 트리거가 여기가 트리거가 됩니다. 올봉을 다시 돌려보시면 이 자리 자체에서 이제 주가 빠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추세를 봤을 때 빛에서 부터 이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추세를 한번 변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봉을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제 상승하는 추세대 안에 놓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얘들이 조금 흔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자리에서의 지지는 어때요? 갑작스럽게 지지가 여기 이 자리에 붙은 거잖아요. 이 지지는 앞에 여기에서 이어졌던 이 봉들에 대한 지지거든요. 이 봉들에 대한 여기 이런 봉들 보이시죠? 이런 봉들에 대한 지지가 여기서 드러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략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하방도 열려 있고 상방도 지금 열려 있죠. 차라리 이게 진짜 갈 것 같으면 여기 요거는 65,800원 66,000원대로 한번 강의 돌파를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물쩡 어물쩡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 이 위에 상단 자리는 뚫렸거든요. 매집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넘어가는 포에서는 봐야 됩니다. 그 가격이 얼마냐 하면 이제 66,000원에 대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기억을 하시면 66,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신곡거까지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지금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 떨어지는 것이 힘이 없이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오히려 이런 데서는 65,000원까지 한번 탄력 있는 움직임을 봐야지만 아, 세역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지를 남겨두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지금 당장은 얘네들의 의중은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신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그 위에 7만 8천원 또는 8만원 9만원까지도 가능한 자리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WGAMES는 카지노 게임 이론 관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임즈와 다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